전국노래교실을 찾아서 시원한 가창력의 소유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수 현준희씨의 노래로 문을 엽니다. 현준희입니다. 안녕하세요. 고맙습니다. 아무런 사람아 저 푸른 하늘 보이지 않더냐 있다고 잘나오는 없다고 못나도 보라 하룰뜰 빛이 섬기긴 것을 보라 하룰뜰 빛이 부탄하게 원없이 웃다가 늘 아참한 세월을 넘기며 구름처럼 흘러들하게 날아 여러분 박수 한 번 칠까요? 너무 잘하시네요. 범환모리 하늘 닮음하면 난 사랑아 이럴 문장이 보이지 않더냐 범환모리 하늘 닮음하면 우리 땅을 닿는 다 못난 사람아 저 푸른 하늘 보이지 않더냐 있다고 잘났고 없다고 못나도 보라 하늘들 빈 속기긴 것을 웃다 나길 원없이 웃다가 누가 차차 세월을 넘기며 구름처럼 흘러들 가게 해 나가 있다고 잘났고 없다고 못나도 보라 하늘들 빈 속기긴 것을 보라 하늘들 빈 속기 웃다 나길 원없이 웃다가 누가 차차 세월을 넘기며 구름처럼 흘러들 가게 해 나가 앵커는 안 나오니까 입만 들어갈게요 현당 선배님 노래하고 가셨죠? 원래 가수는요 어떤 공연이든 간에 뒤쪽으로 가는 가수가 더 비싸요 현당 선배님이 꼭 가셔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현당 선배님보다 제가 곡당 2만 5천원 더 비쌉니다 웃자고 드릴 말씀입니다 다음 노래는요 현진이가 요즘에 방송 피하라고 있는 타이틀곡 쿵짝 인생입니다 박수와 함께 음악 하시겠습니다 윤기 군 disc 콕콕 인생 콕콕 인생 콕콕 인생 los 사람이 살다 보면 보르막 길도 내리막 길도 있잖아 가슴 답답하게 고민하지 마 때가 되면 잘 풀릴 거야 사랑을 하다 보면 좋은 사람도 싫은 사람도 있잖아 머리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때가 되면 꼭 만날 거야 우리네 풍작 인생 멋진 영화처럼 잘 살아보자 인생이 별거 있냐 사랑이 별거 있냐 어차피 한 번 사는데 내 인생 내가 바로 주인공이다 신나게 살아볼란다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풍자가 짭짭짭짭 이게 바로 내 방식이다 사나이 가는 길 풍작 인생 멋진 영화처럼 잘 살아보자 멋진 영화처럼 잘 살아보자 멋진 영화처럼 잘 살아보자 우리 내 풍작 인생 멋진 영화처럼 잘 살아보자 인생 인생이 별거 있냐 인생이 별거 있냐 사랑이 별거 있냐 어차피 한 번 사는데 내 인생이 별거 있냐 내 인생 내가 바로 주인공이다 신나게 살아볼란다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풍자가 짭짭짭짭 이게 바로 내 방식이다 사나이 가는 길 풍작 인생 멋진 영화처럼 잘 살아보자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풍자가 짭짭짭짭 이게 바로 내 방식이다 사나이 가는 길 풍작 인생 멋진 영화처럼 잘 살아보자 사나이 가는 길 풍작 인생 망지를 마라 내 인생에 후회는 없다 내 인생—